002140 안녕하세요. 주식투자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고려산업입니다. 고려산업은 동산은 1957년 고려건설주식회사로 설립되어 1991년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되었으며 금강공업기업집단에 속해 있음 가축용 배합사료의 제조 및 판매를 주업종으로 하고 있으며 배합사료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와 함께 축산물 유통 노하우 축적을 위해 식육사업부문, 기타부문, 을 운영함 미국, 남미 등으로부터 옥수수, 대두박 등 제품 생산에 필요한 원재료를 수입하고 있으며 부산, 대구, 창령사업장의 배합사료 생산공장을 보유하고 있음 기업개요대시동산은 1976년 신한제분의 배합사료 공장을 인수 1977년의 부산공장, 1986년의 대구공장을 준공하여 배합사료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고 있음 대시미국, 브라질 등으로부터 주요 원재료인 옥수수, 대두박 등의 원재료를 수입하고 있어 국제 곡물가격 및 환율 변동에 민감함 대시 전국 배합사료 업체는 50여 개 사로 90여 개 공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농협의 사료시장 점유율은 약 30% 정도를 보이고 있음 재무 대시 농산물 수탁 판매 등의 기타 사업 부문의 부진에도 배합사료 판매 증가 및 판가 상승에 힘입어 전년 대비 매출 성장 시현 대시 대손충당금 환입으로 판관비 부담 완화되었으나 원가구조 저하로 전년 대비 영업이익률 하락 금융자산평가 관련 영업의 수지 저하로 법인세비용 감소에도 순이익률도 하락 대시되지 6개 사육두수 감소에도 한유구 사육두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주력인 추구용 배합사료 판매가 증가하며 매출 성장 전망 2023년 5월 16일 기준 장마감 고려산업의 시가총액은 1,084억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주가입니다. 고려산업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피 814위입니다. 고려산업의 상장 주식수는 2,493만 9,425주입니다. 고려산업의 액면가는 1,000원이고 매매단위는 1주입니다. 고려산업의 퍼은 155.18배이고 추정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14.07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126.01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28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4,286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0.81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28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1.01배, 4,286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0.57%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1만점의 N-A이며 목표주가는 N-A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92번지억원, 49억원, 44억원입니다. 단기 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단기 순이익 수치를 보면 68번지억원, 45억원, 4억원입니다. 고려산업의 재물을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160번지 0.0% 쌓인이고 유보율은 325.37%입니다. 부채 비율이 적당한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보통인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평범한 종목입니다.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480.24이며 전일 대비해서 0.89 더하기 0.04%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816.75이며 전일 대비해서 2.22 더하기 0.27%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려산업의 2024 이제 187% 현재 수술도가 2.23번을 바꿔를 통해서 아래로 사망합니다. 수술도가 1.24번을 놓고 있습니다.